이쪽 뒤를 17헥타라 한 5만 천평이 좀 넘죠 대체적으로 땅은 잘 닦여 있습니다 완전 뭐 정글 같지는 않네요 바로 뒤편에 내약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쪽 뒤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니버스티가 생깁니다 이슬람 유니버스티 길이 딱 끼고 있어요 저쪽 옆으로는요 요렇게 집을 짓고 있습니다 분양중이에요 집을 여기서 시내하고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0분 거리 지금 요렇게 차 옆으로 된 데가 종합대학이 들어오는 부지입니다 길을 하나 사이에 두고 있어요 대학 부지와 이 땅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